여러분 혹시 텀블러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기반을 둔 블로그 서비스인데 별도의 인증 없이 가입이 가능해 미성년자들의 음란물 접근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미국 야후사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 텀블러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조건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 불법 음란물이 쏟아집니다. 몰카를 비롯한 성행위 동영상과 사진은 물론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들이 나타납니다.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나이와 이메일을 작성하면 계정이 생성됩니다. 보신 것처럼 순식간에 음란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블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적발된 음란물 5만 6천여 건 가운데 텀블러로 유포된 건수가 절반을 넘었는데 음란물 개시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어 청소년들의 음란동영상 접근 통로가 된 지 오랩니다. 요즘 들어서 애들한테 조금씩 조치니까 반에서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는 다 알죠. 최근 이 사이트에서 남성 600여 명의 음란행위 영상을 팔아 8천여만 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해외에 개정을 두고 있는 탓에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해외 공조가 강력사건 위주로 그리고 해킹사건 위주로 협력은 잘 되고 있지만 음란물 같은 경우는 해외하고 국내 법이 틀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공조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서버를 둔 SNS 서비스가 음란물 유통 경로로 악용되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JB 최은호입니다.